그리고 각시황 배우님은 좀 제대로 망가지고 싶으셔서 좀 출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망가지는 연기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항상 일을 하다 보면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더 망가질 수 있는데 뭔가 조금 그때와 지금의 저와는 또 달라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좀 아쉽고 촬영하면서 망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즐기면서 촬영을 했고 다만 이제 너무 화를 많이 내다 보니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뭔가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조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처럼 성우 선배님처럼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를 개봉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심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앞서 다른 이제 영화 코믹 영화들이 잘 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화 쪽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앞에 영화들이 잘 되고 있어서 저희 영화도 뭔가 그 힘을 받아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문경호 배우님 말씀해주세요 네 네